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정 프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빨간색으로 점 세기를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좀 간단하고 눈에 확 트여서 이렇게 주로 하는 편이에요 저는 시합 전날 밤에 하는 편이에요 1번을 주로 많이 쓰고요 4번은 되도록이면 잘 안 쓰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놓고 치면 눈에 확 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대로 쳐요 퍼팅할 때는 라인 놓고 치니까 이 라인대로 쳐요 저는 일단 옆라이 같은 경우에는 홀컵이 옆에 있다 생각 안 하고 바로 직선에 있다 생각하고 가상의 홀컵으로 생각으로 치면 공이 알아서 휘어서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